한 번 더 또 오는 날 나는 난, 자세히는 나도 자세히는 내가 난, 난, 나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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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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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람 덜덜덜덜 짱 내가 시키면 되지 1시 35분 또는 버터는 뭐예요? 밥에 이렇게 먹는 거? 아 밥에 비벼는 거 이거 되게 맛있겠다 냄새가 돌었네 제주 막걸리 나한테 건배하는 줄 알았어 짠 하나 주셨어 너무 짠도 못하오 그래 내가 이 제주 막걸리 지가 막혀 지가 막혀 야 이걸 이런 데는 이렇게 잡힌다 그렇다면 이 껍질이 딱 파워지면 이렇게 잡고 떨어져요 이렇게 아 네네 따라라라라랑 밥을 가르게 먹었어 아아 나와야겠네 간장과 소품맛 여보 여보 오오 이거 오오오오 와 너무 맛있겠다 야 여기 들어가 있네 와 너무 맛있겠다 미쳤어 오오오오 이건 뭐지? 고구마인가? 고구마랑 대추? 응 응 와 이거 나무 너무 멋있어 와 이거 나무 너무 멋있어 너무 크다 진짜 근데 안 될 리가 없지 제주도 그러니까 산성비는 아니겠지? 너의 강동원이 되어야지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미쳤냐 너무 웃겨 근데 저기 되는 거 맞는 거 같아 새글람 썼잖아 그렇지 이런 거? 그렇지 그 정도 해줘 여기 써있네 아 저도 갈게 저쪽에 응 오른쪽 오른쪽 귀여워 자고 있어 약간 되게 숨어져 봐 너무 예뻐 갱성 하하하하 오빠 옷 algod점 차가주 하하하하 제 средней 동생이 나에서 저한테 먹는건가? 다운 그래서 하귤인가? 딸베가 그래서 하귤인가? 왜.. 딸베 하귤 딸베 하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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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 웃기네 여러분 많이 잘 먹었습니다 이 일정도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 않았는데 그냥 한 번에 찍어 먹었거든요 오늘 하루 종료 오늘 하루 종료 어? 이거 우리 그때 봤던 곳이다 여기 서인장 있던데 어때? 역영역 어 여기 있잖아 서인장 우와 야 제발 어디? 어? 고양이네? 여기 고양이가 있어 나 밥이 좋나보다 가운데 고양이 되게 보호색 아니 이렇게 작았나? 또 세상 놀랍네 잘했어 어? 우리 그럼 일단 달고기 먹고 나중에 생각될까? 우랑 뭐 먹을 건데? 그건 지금 시킬까? 어 그럼 구운하우니까 그거 먹고 있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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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찬성 코냥코냥 응 2개 둘이 할까? 나는 2개 와 너 3개는 가능해? 어? 첫 주문은 5개 이상 그럼 이런지 그냥 그래 찬성 어? 내 몸에 네 네 네 가운데 손가락 사이즈에 청양광백 빼고나 머리랑 꼬리도로 다시 둘 수 있어요 어? 뭔데? 응 머리 2개 머리 2개 오구구 오구구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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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진짜 미쳤어 오구 오구 야 이거는 생선 싫어하는 사람 중에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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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미쳤다 진짜 돌아왔다 1대8 버픈 맥주 마케팅 전략인가? 진짜 파도가 바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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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바다 소리 맛있다! 복숭아 밖에서 넣어주세요 실강 원피스 그리고 장비가방 장비가방은 필수 그거 뭐였지? 작은 공간에 써놨던 거? 하트였냐? 우정 꼬렛이 뭐였었냐? 하트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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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린 듯이 하트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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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탄툴 500보 싫어? 이제가 방아베리도 한 잔을 펼쳐서 왔어요 나가서 마실 사이에 갈아버리도 같이 오셨어요 다운중 촬영 중 미국 등장 한 잔에 잔에 따르면 마시지 않으면 다운 첫번째 주인공 자, 사이고 중간에 담아요 양념이 있어서 잘 먹고 오는 거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재미있죠 여행은 주말에 도착한 거에요 쟤네는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 내 거는 네 거는 시원하지 그래서 어디서 썼지? 잘 됐네 너 아 아 밥은 없어야 해요 기가 막혀 야 너 거 널 때 나한테 말해줬어야지 네 거면 속난데? 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 sposób 그게 중요해 무 알코올인데? ㅊㅈ 짖어지는 선결이 한 번 Vert 와 장난아닌데? 뭐 이렇게 두꺼워? 미니멀리스트래 미니멀리스트 소리 처음 들어 살면서 처음 듣는 소리 어 빵도 주네 기다리다가 너무 안 나와 미니멀리스트 소리 야 너 안 돼 차로 먹어야지 너네 대충 미니멀리스트 소리 미니멀리스트 소리 미니멀리스트 소리 미니멀리스트 소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별방지 너무 예쁘다 날씨가 완전 사기 근데 오늘 되게 선명해 너무 뜨거워 야 불냄새 쩐다 너무 뜨거워 깻잎이 완전 햇빛 야 불량이 너무 좋아 진짜 냄새 미쳤네 야 이 불량 봐 아 나 이거 아니야 어떡해 야 소주 시키고 싶어 아우 여보 안 먹지만 시키고 싶다 뭔지 알지 아우 나 맥주 뭐 하나 시켜야 돼? 맛있어 운동은 못하는데 어쩔 수 없어 사장님 배주 마콜리 있어요? 먹어봅 야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왜 카메라가 못 담아 아 와 여기 해수욕장인가봐 와 여기 해수욕장인가봐 진짜 맛있어 야 완전 비기 바다다 여기 진짜 비기 바다다 여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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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특히leton과 함께하는 동네. 마와이! 저도 한 번 더 있겠다. 되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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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고춧가루가 있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식도로를 forgiv어 왔습니다. 제가 고춧가루의 생각. 저는 고춧가루는 정말 맛있게 졌어요. 저는 고춧가루가 halia. 치즈 줄줄줄이 이걸 말하는 거였나봐 비주얼 미쳤다 치즈 폭포다 이것이야말로 치즈 폭포 여행 오는 것 같다 진짜 다 안보이는 거야? 진짜 너무 예뻐 이어지는 안되냐? 자가 들어가서 especially if you didn't want to eat this 소유티키 말해봐 이쁜고는 밥을 먹어야겠다 양배추 밥 먹고 먹은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이렇게 잘 붙지 않고 춤을 스타일링으로otted 야채에서 이렇게 생각하네요 아구 졸려 아구 졸려 애교쟁이 아구 저렇게 돌아버리네 아구 예뻐 할머니 네메 할머니 할머니들 가슴 되잖아요 안녕 내츠 안녕 안녕 난 안작가라고 와 바다새끼 진짜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여기 미쳤다 이게 뭐야 야 야 여기 미쳤어 야 뻥딱 풀었다 왜 이렇게 바다구경 하다가 바긋다국 바긋다국이 많아 아니 두개가 쓰러져있어 자 넉넉해 오! 여기서 두육하는 아니 그런데 아니 선생님이 뭐지 나 여기 여름에 처음 해봐 이렇게 여름에 처음 해봐 김영이 약간 내 취향인가 봐 나 약간 김영 못참는 줄 알았는데 김영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 맨날 중간에 4점 미역때문에 왔나봐 오 땀 봐 예쁘지? 어느 돌? 인트로 가겠습니다 안 왔네 예쁘다 예쁘다 너무 매웠다 너무 매웠다 너무 매웠다 너무 매웠다 너무 매웠다 너무 매웠다 그 놈을 넣을지 봐서 미치겠어 아깐 다리 깜짝 놀랐어 아깐 다리 깜짝 놀랐어 이제의 이렇게 맛있겠다 할머니를 먹기 싶은데 으음 맛있어 eines 나아야겠다 아멘 아멘